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지요? 현재 지수 여름 보시면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긴 합니다. 빅테크의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닉스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그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보시다시피 1% 넘는 상승을 오후장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2657선 지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쉬운 건 좀 코스닥이죠. 오전장에 보여줬던 상승을 고스란히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강부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0.23%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저희가 한주에 마무리를 할 때 어느 정도 포트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지 담아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보자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인데요. 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전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5%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 초반대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순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계 창구에서는 4,019억 원, 기관계 창구에서 521억 원 순매세가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3%대 반등하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섹터로 순매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부터 전선 및 변압기 등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순매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타 2차전지주나 밸류업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KB금융이 ELS 사태로 인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훨씬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장중 10%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좀 특징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79%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악 부근까지 현재 좀 주저앉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매도량을 늘리면서 6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OLED 장비와 관련된 섹터만 유일하게 코스닥 섹터 쪽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의 오전장, 오후장의 장중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세부적으로 봐야 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통해서 이슈 추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의 상승 오늘장에 눈에 띄는데 지금 시총 순위가 바뀔 수 있을까? HLB와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미국 행정부에서 미 전력막 강화 전작을 발표했습니다. 쉬어가던 전력기기주들의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핀 셈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고요. 오늘 디스플레이 주류도 끔틀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스코 초록도 발표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은 알테오젠의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바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 머크사와 또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스위스 소재의 다국적 제약사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글로벌 4위 업체고요. 이처럼 글로벌 제약사 매출액 순위로 본다면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3위에 올라와 있는 머크사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으로는 키트루다와 가다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의 이 두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테오젠이 왜 엮여 있느냐. 바로 머크와 알테오젠의 연관성을 본다면 지난 2020년과 2024년에 머크가 알테오젠의 기술 도입을 계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 2025년 초에 키트루다 SC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트루다 매출액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이 거대 시장을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지고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든다면 연간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 이상의 로얄티만 마이스톤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쯤 알테오젠의 주가가 반짝였는데요. 먼저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그리고 오늘 시장의 변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죠. HLB와 알테오젠이 각각 다른 변동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0시 50분쯤부터 갑자기 투매성 매도생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환 때 8% 때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아권까지 회복을 하면서 밑고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 찾아봤는데 별도로 뭐 나온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참 좋은 매수 구간을 좀 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어느 정도 오전장 중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워낙 시장 자체가 OLED 섹터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많이 몰려갔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머크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키트로다 SC 확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멘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포인트인데요. 전이암 영역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대표님의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다라면 당연히 이제 알테오젠에게도 낙수 효과를 이제 줄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알테오젠으로 오전장 중에는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윗고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최근에 또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데 MSCI 편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도요. 강화된 MSCI의 극단적 가격 상승 요건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경했을 때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증권가에서 이번에 5월 달에 그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리, 그 다음에 엔캠 등을 가장 유력한 새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는 장중에 급락이 나왔지만 윗고리 잡고 1% 상승. 반면에 알테오젠은 오늘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안팎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고리가 길게 잡히면서 1%의 상승. 어떻게 보면 오늘 장의 주가 상승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알테오젠과 HLB가 무승부로 끝날 것 같긴 한데 장중에 변동을 보면 뭔가 HLB가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과연 바이오시 총 1위 자리 HLB, 알테오젠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당장 5월에 주주분들이 기다리시는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밑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일정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매세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알테오젠이 두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앞으로 남은 일정,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런 지수 편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기관계나 외국계 창구에서 먼저 이제 좀 종목을 담아놨다가 편입이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왜 그러냐면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실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담아놨다가 이제 발표가 났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훨씬 실적을 좋게 잡을 수가 있겠죠. 펀드 자체 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두 종목 모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매매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의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주가 밸려이션 측면에서도 두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조금 더 선호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알테오젠 두 기업 모두 다 여러 가지 재료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알테오젠 쪽에 조금 더 손에 들어주고 싶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고 오늘 시장 제약 바이오 대장이 알테오젠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기대 후발주 바이오 안에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으로 퓨처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주 초반에는 퓨처캠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기간적인 조정, 기술적인 조정을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리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이 올해 4, 4분기 때 발표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임상 이상이 진행이 중인데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이번 주에 뜨겁게 상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 기술이 중국에서 기술 이전 협상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시장이 기술 수출을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가장 큰 금액이 지금까지는 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억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재 증권가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종목이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 나올 때는 우리가 눌림목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격을 좀 정한 다음에 밴드를 설정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다시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퓨처캠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후발주 퓨처캠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테우젠, HLB, 퓨처캠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시장에 또 핫한 전력기계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이클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봤어요. 멈추지 않는 전력 설비주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요.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가 5년 전 대비 2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신규 공장,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신규 공장이 건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AI 데이터 센터 보시면 변압기 용량이 20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전망이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단지 등으로의 새로운 재편이 벌어지면서 AI가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초고압 변압기 공급업체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5개사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변압기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한 20개가 넘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 공급업체는 전 세계 5개사에 불과하고 그 중에 하나가 HD 현대 일렉티릭으로 포함되어서 시장 내에서 대장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2029년 글로벌 해적 케이블 수요가 29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과 대비해 봤을 때 7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도 투자 포인트가 있죠. 지금 미국 현재 가동 중인 해적 케이블 공장이 현재 유럽 전선 업체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유럽 전선 업체 한 곳이 이곳을 독점하고 있다. 여기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겠죠. 그래서 LS전선 같은 전선주들 국내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요. 오늘은 뉴스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 전선 업계에 잠깐 쉬었습니다. 주가 상승 다시 전고점 향해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달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뉴스가 장 전에 한 8시 40분쯤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갭 상승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관련되어서 뉴스가 빠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장중에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늘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막 강화 및 청정에너지 배치 및 그다음에 제조업 일자리 증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5년간 송전선 16만 킬로미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 전선 업계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근거를 통해서도 시장에서 왜 환호하는 줄을 봤는데 전선, 구리업체, 그리고 전력업체 변환기 관련주를 다 같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 내에서 대장주를 한번 골라볼 수 있을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대장주로 대원전선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원전선 우가 상한가에 먼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대원전선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 안에서는 대원전선이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원전선을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되지만 이제 스윙 매매나 이런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압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저도 예전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대안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이죠. 미국 남동부 폴로리다 지역에서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선만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 대안전선이 엮여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미국 진출 이후에 단일 수주로는 최대 구매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마 수주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LS 전선을 우리가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해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이름이 LS 그린 링크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IRA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9,906만 달러 하나로는 약 1,366억 원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에도 공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가 또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이런 식으로 설립한 그런 이제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LS 전선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4조 4,363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는 1조 7,359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슈로 이런 식으로 종목이 뜨겁게 상승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때, 미디어에서 다룰 때 제가 사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항상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수익을 좀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 대한전선, 가훈전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후발주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가훈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주 전이었죠. 업앤다운 시간에도 제가 최소는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분할로 매수를 좀 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 21%대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LS전선의 이제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들고 가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 가훈전선 두 가지 후발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맞아서 또 오늘 기아의 실적이 공개가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4,2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가량 늘어났습니다. 최대 이익치를 달성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면서 기아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 주가 상승 탄력도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전거래보다 3.6% 상승한 12만 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현대차도 실적이 공개되고 약간 출렁이다가 빨간불을 유지했는데 오늘 기아의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 더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정미 사님, 기아, 현대차, 굵직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주가 반응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이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네, 저는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현대차나 기아로 포트를 조금 더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밸류업 관련되어가지고는 대표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 기아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거점 트라이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일정이 또 있죠. 정부의 거래소에서 밸류업과 관련되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기관계나 외국계 창구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홀딩을 해보자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호실적의 3.6%가량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로 압축해보자 라는 자동차 투자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정민 의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그리고 감사드립니다.